환영! 야, 세훈아! 이 정도 돈 썼으면 해 내는 건데, 지금! 지금 2성… 아니, 얼마나 쓴 거야! 야, 세훈이 진짜 대돈이다! 세훈아! 끝내는가? 형, 이 거 안에서... 아, 얘는 뽑기라도 했지! 이렇게 하니까 돈이 계속 나가지 이럴 거면 이 사장님을 불러서 돈을 드리고 이 은혜를... 된 거 같아! 됐다! 야, 너는 시작이 너무 빠르다? 됐다 어? 차원아, 나... 차원아, 너 지금 약간 지금... 열받는다고? 넌 열받았지, 차원아? 야, 너 좀... 차원아, 차원아, 차원아! 얘가 지금... 야, 너 잠깐 열 좀 시켜! 뭘 뭐 하는 거야? 내가 바로 탐정이다, 이달!